하나, 둘, 하나, 둘 에서 도전 씹어 에러야겠다 응 응 응 응 응 나 귀여워 너는 뭐 없어? 아니야 안 좋아 나는 귀여워 잘한다 눈가락 못 씌울 수 있는 손 나 나 코 보면 돼 코 나는 어때 보여? 아래 보고 있어. 안 보여. 나는 무대 하다 표정 보고 있어. 나는 축하해. 너 어떻게 했나? 너 진짜 잘했나. 미나가 살고만 해! 취미! 그녀의 무대를 나타내는hibi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요. 이제 Pensi과의ุ이기아 나는 더 큰 변화입니다. 나는 더 큰 변화가 나의 집은... 나의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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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도 깨기 싫은가 내게 참고하고 싶어 하영차! 이거 계획에 없던 건데? 애들이 됐다 슬라워 매튜 매튜 아이시 때마스 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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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시깠다 데스 왔다네 왔다시 헌토 헌토 클로버 매튜 매튜 아 지금 진짜 아냐 아냐 헌토니 시아와세 데스 아이시 테마스 아 맞았네 맞았네 미나상의 아이들 지금 뭐하러 왔죠? 안무 영상 찍으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냐 친구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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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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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봐 언니 다시 입을게 하자 상생아 어 아 아 다 살아 시작 뭐 먹었어? 저기저기야 말해라 정말로 정말로 나와라 봐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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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선은 시리도 웃겨요 여러분 나 요즘 시리랑 집에서 대화 많이 하거든 라면 끓일 때 얼마나 좋은데? 시리야 3분 30초 타이머로 맞춰서 이런 거 싹 맞춰 3분 30초 타이머로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말 잘 듣죠?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반짝이 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반짝이가 있지? 알고 보니까 이게 춤을 너무 격하게 쳐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안 돼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자 LG 제일 지금 카메라 있는 거 같아 미안한데 언니 혼자 이렇게 앉아있어 언니는 없다 너 지금 쇄골 여기까지 나감 언니 오른쪽 얼굴 사수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알지? 그 헤어핀 뭐야? 아! 아 부러워! 왜 저래 진짜 저도 필카 가져왔는데 1회용 그러면 오늘 나 많이 찍고 그리고 이건 진짜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좋아서 서연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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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는 방학이어서 가방을 방학했어 요즘 MZ세대들은 가방 안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나한테는 이거 하나면 해야 돼 나는 야 이거 무슨 가방이 이렇게 흘러네? 몬스터 주식회사를 들고 왔어 아니 김밥 부가 다시 넣어놨어 아침밥이었구나 아침밥이었구나 아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자기적이지? 아 그러면은 내가 뭐 딱히 뭐 보여줄 게 없긴 한데 그럼 안 볼래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뭐냐면 내가 원래 항상 그 책을 들고 다니는데 책 읽을 때 엄지에다 끼고 책 중간에 이렇게 하면 훨씬 변해요 하나만 있어? 아니 또 원래 두 개 있어도 돼? 중간에가 하나 한쪽 이렇게 돼 있으면 한양이 책 두 권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두 권 어 나경아 아 깜짝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깜짝아 왜 이렇게 나경아 나 걸그룹인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영씨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진짜 없어요 언니 뭐 빚이라도 줄까? 내가 한 번 봐볼게 내가 한 번 봐볼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반짝이는 것 같은데 뭐가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이거 살고 싶었는데 아 이거 뭐야? 그리고 자꾸 시키는 거 조금 킹 받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쪽 앞머리도 살짝 킹 지금 앞머리 최진씨인데 이거 죄송한데 혹시 가을 여자 같은 포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안 들지 마라 가을 여자 바로 질실래요? 진짜 별로야 미안한데 오늘 무슨 빵 구웠어요 사장님? 무파방! 차연아 뭐라고? 무패벨! 왜 이렇게 잘 따라해? 하영 언니 아 너무 웃겨 내가 작았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지원이가 매일처럼 키스 했을 때 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감동적이었어 그거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명장면이지 키스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킹받는다 언니 첫 키스신 언니 연기 데뷔작이잖아 아 미쳤냐고 진짜 왜 그래? 왜? 왜 뭐라고 그랬어? 배드신 뭐야 미쳤냐? 아 미쳤냐? 왜? 아 이거는 뭐고 언니 저 있어요 저는 되게 사소한 건데 저 혼자만의 감동적이었는데 뭐냐면 아무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쇼츠로 제작된 걸 봐서 이게 생각이 난 건데 뭔가 노래를 부르는 타이밍이어서 다들 예쁜 척 하면서 이러고 있었다? 근데 이치영이 딱 잡혔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 봤어? 이거 다 쇼츠로 저 진짜 고마워 소연아 진짜 저 이거 머리 긁은 거 아니거든 저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측두근 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었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여긴 측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렇게 쪼물쪼물 풀어주면 부기가 빠지는데 제가 잡히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빨리 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클로석 잡지 마세요 빨리 약간 이렇게 했어 encore 더 표정 그냥 이렇게 했어 다 같이 풀어 보자 카바님도 따라와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푼 거거든 아픈데 내가 잡히기 전에 이렇게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제가 잡히니까 머리가 질어 이렇게 나온 거 같아 너무 억울해요, 정말. 뜯어서 먹어볼까? 안 돼. 어, 자. 어때? 솜수탕 맛이야. 열심히 만든 솜수탕 먹을래? 열심히 만든 너? 나 요즘 아무래도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쓴다. 아무래도? 응. 방금 너 세로마니가 계곡물이 진짜 맑다 해서 아무래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많이 쓰는 건 아래. 근데 아무래도라는 말이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것 같아. 너 예쁘다. 아무래도? 이거 맛있지 않아? 아무래도? 팟! 와, 예쁘다! 아, 도망간다. 안녕, 잘해. 하나, 둘, 셋! 와, 진짜. 찍었어? 어. 아니, 어떡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뭐냐. 내가 여기서 시작할게. 여기서 시작할게. 어, 그럼 혹시 날 한 번 지나가겠어. 중간에 내가 반영을 발로 차면 어떡해? 너? 널 발로 찰 수도 있어. 으잇! 야, 진짜 무서워. 너 그거 자기한테 얀 다 풀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건 하나?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하나? 딱딱딱하나? 탁탁탁하나? tank! 아, 맛봤다. 상쾌했다. 나 다 했다 이제. 제멋해. 환영, 지금 옷에 달려있는 그 도미노도 완벽해. 아, 진짜 웃겨. 아, 웃겨. ay, 웃겨. 아이, 웃겨.